뚜쿤님 안녕 안녕 오 쟤네 둘이만 재밌게 놀아 자 오늘은 고키씨랑 우리 왈도쿤씨랑 저번에 고키씨랑 같이 합방을 했다가 왈도씨가 한번 보자고 긴밀히 얘기를 하셔서는 개꿀 제가 하자고 쫄라서 데리고 왔어요 맞아 네 쿠키님이 저를 소환하셨습니다 반응이 두 분 케미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무슨 소리지 왜 말해서 살기가 느껴지지? 아뇨아뇨아뇨 오해하지마세요 애들이 난 괜찮은데 애들이 괜히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형! 쿠키님이 플레임님이랑 우리 쿠키님이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сыл 저는 그때 도배가 되어있는게 있는데 이런거는 단순히 물로 안닦입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을 가지고와서 뿌려서 녹여야되요 좋아좋아좋아 자 이게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이런거는 여기다가 요렇게 쿠키를 데리고와야겠어요 쿠키야 일로와봐 자 여기서 초록색을 선택한 다음에 대여를 하면 어? 내가 무슨 짓을 왜요 왜요 왜요? 내가 모르고 쿠키를 죽여버렸어요 뭐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는데 쿠키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됐어 걱정하지마 알았어 자 여기 산성 용액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들고 이런 페인트 질 되어있는 곳 있지 거기에다가 강하게 내리쳐서 깨트려 깨트려 나한테 깨트리면 어떡해요 나 엄청 아크로바틱하게 죽었는데 아 죽었어 아 이거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자 자 힘냅시다 임직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텐션이 낮으면은 하던 일들도 잘 안된다고 그러니까 다 각자 노동력시 하나씩 해요 맞습니다 팀장님 그래요 그래요 나부터 하죠 제가 기가 막힌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누구님 안녕 안녕 오 쟤네 둘이만 재밌게 놀아 어우 나 외로워 에헿 에헿 어? 불 났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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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도 불 났는데 부키님을 생각하는 마음 어디있어 미안 와아악! 미안해 미안해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왜 나 좋은 멘트 했다고 생각했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이야 어제 회식 때 잘못 먹었나? 왜 이리 못 던지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워낙 그럴 수 있지 이거 뭐지? 늘러붙은건가? 와 근데 진짜 못 던진다 하하하핰 나 앞에 왜 못 던지죠? 맨아! 아아아악! 죄송합니다! 으아아아악! 아니 무슨 얘제! 으으... 나 받았다 플레임 으아아악! 죄송해요! 하하하핰 푸읕 하하하하핰 와!! 나도 화났다! 나도 화났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맘메이요 렐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마나 소릴 너무 좋아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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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는 내가 화장실에서 볼을 볼때 내는 목소리가 비슷한데? 아앗! 아앗! 혹시 그 물통 버리실건가요? 아앗! 국장! 그곳 안좋아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물을 붓구요 다시 꺼내서 이걸 쓰는겁니다 양동이로 전혀 몰랐어 여기다 약품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갑시다 이것도 버려야되나요? 그건 USB인데 원래 퇴근 기계에 넣어서 나중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문서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필요한거 아니니까 버려도 돼요 아 나 TMI 미쳤다 그냥 버리면 되는건데 버려도 돼요 이러면 되는데 왜 또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앗! 아 그대로있어 그대로있어 너무 가득찼어 왜 zombies 근데 그만 넣으라구 부키님 듣지마요 음 보기 좋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억! 어어?! 왜 이래 왜 이래! 여 diligent 이상해요! 이거봐 그냥 가고 있는데 막 깨져! 아이씨 세개 담아 했는데 두개 깨졌네 volunteered … 왜 Dodie 이걸로 ıyorlar 응 뭐야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여러분 진짜 둘이 대화 이상해요 지금 진짜 이상해요 내가 옆에서 청소하고 그냥 둘이 대화해서 와 진짜 이상해요 아 우아하다 아니 아니 무슨 소리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서로 다른데 있어요 그니까요 다른데 있어요 그니까요 어휴 큰일날뻔 나는 신청자분이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훈련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였네요 사과하세요 전 국민 앞에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레기였어요 오우야 오오오오오오 그래도 지하실 갈때는 좀 뿌듯합니다 맞아 솔직히 지하실이 제일 더러웠거든 맞아 이제 우리 절반은 넘게 했으니까 금방 끝날겁니다 벌써 절반이에요 근데 뭐했다고 벌써 10시지 절반인데 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시간 반 동안 청소했어요 저희 저 어제 4시간 청소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넵 하나 끝나니까 12시더라구요 와 쪘다 맘맘매야 구키의 어머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매우 고우시군요 아 내가 막 운전자 아 멘트 칠려 했는데 아 뺏겼네 이걸 아 아 사람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아 내 멘트를 뺏어가다니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라는건가 아 아 이거 왠지 가져가다가 다 깨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쎄한데 일단 이 정도만 담고 가져가보잖 저 결벽증 좀 있죠 각을 안 맞추면은 몸에 가시겠구나 나도 그런거 있어 그런 직업정신 좋아 대칭병이 있어 어 맞아 맞아 숫자 8같은거 으아아악 으악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안 깨졌을거야 그지? 마 많이 하 죄송합니다 아직 좀 남아있어 괜찮아 약간 플레이님 유리조각형 페이신데? 흐흐흐흐 푸텐션이 약간 몇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아홉개 꺼내 썼는데 네개가 순식간에 사라졌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럴수도 이지 어 어 어 어 어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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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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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클릭 한번 하면 바로 세워진다는거 이제알았어 이제알았다고? 내가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가르쳐줬나? 좌클릭 한번 더 하면 이걸 똑바로 세워 아 음 여기는 직원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오해입니다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제가 까먹은 거예요 으으...이야... 아니 왜이래 얘들 왜이래? 왜 다들 그런 말을 해?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 다들 오우야 이러던데 왜이래? 넣는다 그러면 좋아죽어 그러니까 넣는다 그러면 그냥 남자 고등학생 안에 할까봐 코빵기를! 후우! 쿠키탱! 이러면서 물이 필요해 오 땡큐 밀망 마음만 받았어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인코딩 하면서 물 좀 더올게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역할을 할게 일의 능률을 늘립시다 효율을 봐 아주 전문적으로 돌아가는구만 드디어 총수업체 같은 그런 능률이 나오고 있어 으흠 이때까지는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와우 쒛 얘들아 너희들만 조용하면 뭐지? 간장! 우리는 몇 시에 퇴근을 해야 할까요? 어떠 그런거 분명히 입사지원서에는 정시퇴근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응 면접.. 면접관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차라리 플레임님을 향해 체어샷을 날리고 기절시키는게 우리가 더 빨리 퇴근할 수 있는거 아닐까? 죽으라 플레임! 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탁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아뇨아뇨아뇨 아뇨아뇨 뭔가 체어샷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문단입니다 으으으야 아, 그래도 아 여기 있는거 다 치웠다 올라가요 와아아아아 그래도 와.. 많이 깨끗해졌네 그쵸? 부득부득 이정도면은 선여지 페인팅 이거는 어떻게 지워야되지? 예전에 이거 그냥 던져서 지었는데 이것도 던져야되나? 뭐..뭐요? 저기 있는 페인팅 아 저거 위에서 그냥 아래로 던져야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사다리차? 마침 요게 사다리차가 있었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염산은 있어요? 아 이게 평지에서만 올라갑니다 평지에서 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걸 밟고 밟.. 밟으세요 위로 점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어 오케오케 아 근데 일개 직원의 근력이 거의 헐크 수준인데? 아 진짜 아니 박스 위에다 사람을 올려 타고 그렇다고 해서 들쳐 매는 자세도 아니고 괜찮게 드는 것 뿐인데 뒤에 상자 있어요 뒤에 상자 나 왜 뒤로 안가져 뒤에 상자 뒤에 상자 뭐야 이거 갑자기 생겼어 자 다시 천천히 약간 저희 페트와 매트 같네요 플레임님 다다다다 던집니다 어? 으아악 으아악 국장 국장 왜 왜 뭐하는 짓이야 아 이거 발로 국장이 해야겠다 국장 그것을 해봐요 네? 뭐하면 되죠? 국장이 지워야돼 이거 그 산성용에 들고와요 산성용에 하나만 들고와요 자 점프 청소를 하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저 잘 못 던지는데? 그냥 벽에다가 박아 여러분들 자 어 어 어딘데? 뒤뒤 뒤뒤 아 여기 어떻게 박아? 그냥 던지면 돼요 어떻게 던졌어? 어떻게 던졌어? 어떻게 던졌어? 어디다 던졌어? 그냥 그냥 놓았어 그냥 놓았어 다시 들고 온게? 네 아 귀엽다 내가 할게 내가 한번 보자 할 수 있겠지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이거 우리 컨텐츠 늘려주는거야 와 완전 청소 게임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와 대박 아 진짜 놀랍다 어? 와 뭐지 전미가 울었다 너 그정도면 고인데? 아니 천국희 고야 아냐 천국희의 도전이 시작한다 됐다 됐어 자리 잡았어? 네 좋아 천천히 됐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맞아 점프하면서 딱 내리쳐 벽에다가 응 그렇게 소심하게 말고 아 조금만 더 강하게 조금만 더 강하게 아 소리 불안해 어 망치질하는 줄 알았어 망치질 완전 세게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쳐 아아아악 그쪽이 아닌데 아 어키이 반대로 내가 갖고올게 오도전 으어억udes 시 사다리차 쟤도 사omi쳤다 지금 웃음 소리 아냐 저거 미안한데 나 산성룡이 들고있으니까 사다리차 좀 올려주는 사람이 없네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열어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왔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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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죽 옵시다 엄청 진지하게 반응이 있네요 어 일정한데 일정한데 여기는 조금 있다 뭐 눌러붙은게 있나보죠 응 여기있다 총알자국 발견했다 레이저 오케이 신호 죽었고 이 위에 뭐가 있네요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손으로 życia 이옓 쉽고 대충하자! 이거 아니야? 뭐야 맞네에에에에에! 아 이거 맞네 아이 어어어얉 으의 이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종소게이이임 빔종소, 청소, 청소, 청소랑 청청청, 청청, 청소게이이비 오 깜짝이야 어우 야 상- 오허? 어허? 어 상징이 되고 있었는데 내가 귀하지 않았다라면 당신 한 번 죽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레님 조심 하라구요 도쿤씨 그 염, 염산용기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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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언제 왔어요? 아 지하로 분명히 내려가는걸 봤는데? 이상하다? 금방 올라왔죠 텔레포트 쓰시나? 쿠킹니 plantation 부르면 잠 안패 있어 지금 으유의수 이제 퇴근해요 그래요 아, 네 퇴근하면 안 돼요 퇴근하면 안돼요 해외 지하가 개판이 났어요 제가 레이저로 장난 삼아서 창호문을 긁었는데 갑자기 불이 타더라구요 뭔 소리야 플레임이 그렇게 안받는데 우마이갓 세련나로 만든다고 아 여기 미묘하게 계속 반응이 있는데 한 101% 102%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 자국은 됐어 근데 어디, 어디다가 그렇게 불을 질러놨다는 거야? 안보이는데? 차고문이요 차고문 내가 닦았어요 아 닦았어요? 응 눌러붙은 자국은 없죠? 네 빨리 가자 국, 국이 지금 완전 지쳤다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빨리 퇴근합시다 퇴근, 퇴근 아! 팀장님! 팀장님이 퇴근하셔야 돼요 제가 못해요 아 제가 해야 돼요? 열어봐요 아아 아 물이 탄다 물이 탄다는 뭐야? 물이 탄다 물이 탄다 일단 갑시다 아 몰라 그만해 그만해 자 자 각자 1당 찍어요 퇴근 안 돼요 여기, 여기에서 액티브 누르고 두번째꺼 누르시면 돼요 됐다 제발 100%는 넘자 진짜 아아 뭐야 이거 왜? 작동중지 떴어 진짜? 그래서 화면이 어두워진 거야 나 지금? 너도 지금 깡깡 실화야? 와 나 커넥팅 떴어 소름 헐 헐 아 이게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솔직히 이거 울어도 되죠? 와 진 헐 이거 뭐 울어도 되지? 우리의 노력이 헐 헐 헐 헐 헐 헐 죄송합니다 헐 안 돼요 두번 다시 보지 맙시다 이 게임 헐 아아 안 돼 헐 헐 가끔씩 독훈씨 불러가지고 같이 청소해요 이러라 그랬는데 아 이런 인상을 심어버리다니 헐 헐 헐 별다름만 안했어요 진짜 그지같은 게임이었어요 아하 셀프다 아 진짜 다댓밥에 민트초코를 올려놨네 아 다댓밥에 민트초 헐 헐 헐 헐 자 엄청 찝찝하게 끝난 독훈씨와 쿠키씨와 플레임씨의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꼭 기회가 되면 같이 청소 내가 청소하자고 말을 못하겠어 헐 헐 헐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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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